갔다오세요 자 불탐중 3학년 3과 4가 가볼텐데요 우리가 스프링에서 했던 부분들은 빼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굳이 여기서 아야 되는 것들 단어 이런거는 그냥 T라고 하면서 넘어갈거에요 그리고 T구요 당연히 단어 외워져 있어야 되는거고 학교 자료할 때까지 단어가 안 외워져 있다면 좀 얘는 뒤에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해결할겁니다 여기서 해결할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하자는거냐 허리케인 이란 말이 나오게 하려면 여기에 영영사전의 뜻에 어스톰음 이란 말이 나와야 되요 그러면 이 일주일 동안은 어스톰음이 나오면 허리케인 이란 스펠링이 떠올라야 되요 R 두개야 끝에 E가 있어야 케인으로 발음나 ALLOW SPACE 또는 STARS PLANETS 빨간색이 좋죠 모든 공간 별들 행성들 PLANETS은 행성 스타는 항성 태양 지구 뭐 이런거 아니야 다시 태양 얜 지구 그 다음은 뭐냐 위성은 뭐야 Satellite 아니 했잖아 특강에서 Flood a lot of water인데 이게 원래 어디 있는거냐면 드라이한 곳에 아니 이 바이칼로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에 물이 많이 있는거는 홍수라고 하지 않아요 원래 말라있던 곳에 물이 많아지면 그걸 홍수라고 하는거야 물이 넘친거죠 샴푸 어 리퀴드 서브 하면은 액체로 된 비누 프레스는 누르노니까 푸쉬 천천히 집중해 지금 보고 다시 못봐 진짜야 지금 보고 다시 못봐 서제스트 누구한테 말을래요 뭐뭐 하라고 오리진 하면은 처음 올라온 곳에서 더 비기닝 ORI가 뜨다 잖아요 해가 뜨다 했어 이건 이네 그래서 오리엔트란 단어도 나오는거 아냐 프레젠트 현재의 now 다우 Civilization 또는 Civilization 어떤 사회가요 잘 조직화된 과거분사야 잘 조직화된 또는 잘 발달된 이렇게 되는거에요 트레이더 누군가가 뭐야 사고 판다 이거죠 무역업자 상인 이런거에요 자 로마는 서양 Civilization 집중해라 후회한다 너 서양 문명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게 로마 로마가 거의 지금 서양은 기본적으로 로마가 다 만들어 놓은거 아니니 아 세계사회도 정통하시고 아니 아니 상식으로 알고 있는지 뭐 무슨 왕이 뭐 황제가 어떻게든 몰라 로마 쪽 별로 안 좋아해 중국 쪽 좋아해 가지고 책은 중국 쪽으로 많이 읽지 로마 쪽은 잘 안 읽어서 정말 몰라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영어 공부하는 사람은 다 알지 갑니다 Slaves는 미국에서 18세기에 나쁘게 취급되었다 예 무역업자는 사고파는 사람 위에 있어요 experience 경험 a typical times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집중해 the man works in a factory에서 이런다 셰프란 단어 어디서 나온거야 프렌치로부터 originate 했다 from이 중요해 보이네요 origin과 originate는 구별해야 돼요 origin은 명사구요 originate 이렇게 표현하죠 뭐에요 이게 and 다음에 허공에서 끊어 내려온 다음에 at 쓰면 originat 이란 말 originate는 동사에요 얘는 보통 from이랑 같이 쓰여요 어디 어디에서 나오다 어디 어디 출신이다 come from 이게 같은 말이 뭐냐면 come from come from stand from 이런 거 있어요 능률에서 합니다 단어는 능률에서 어디에서 오다 유리하다 picked up 배우다 라는 뜻이 있다는 거야 그냥 물건을 이렇게 손으로 집어 줍는 것도 pick up 이지만 그런 걸 배운다는 뜻 learned 가 되겠죠 learned to get home 집에 도착해서 탐험가들은 관통에서 지나가야만 했었다 그 폭풍의 바다 예 through 갑니다 예 인카 civilization 는 고원에서 peru 라고 발음해요 이런 내용은 필요 없어요 civilization 중요해요 인카 문명 contact with other cultures 그럼 얘는 파란색이 필요하네요 명사에요 컨택트는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는데 명사겠네 왜요 can cause 가 있으니까 다른 문화들과의 접촉 명사에요 내가 되게 좋아하는 우주 관련된 외계인 관련된 영화 중에 컨택트란 영화인데요 공교롭게도 영화 제목이 둘 다 컨택트인데 90년대인가 나왔던 컨택트란 영화도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 10년대인가 20년대 10년대겠죠 10년대 십몇년도에 나온 컨택트란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본사람 큰 무슨 이런 우주선 같은게 이렇게 큰게 이렇게 공중에 떠있는거에요 이렇게 말하자면 여기 빨려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얘기하는 문어 악토패드인가 뭐 나오고 악토가 이제 그거 발이 8개고 이런거니까 이 영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컨택트란 영화가 있습니다 되게 좋아요 프랑스감독인데 되게 독특하더라구요 자 갑시다 딴스리관 영화 People are worried 걱정합니다 Due to frequent flaws in the area 그러니까 빈바닥에 부는 홍수 때문에 걱정을 한다 내려가자 우도 가리스네이 어떻게 우도라는 이름이 정해졌나요 오리지네트 프롬 어디서 나왔냐면 말이야 프롬이 나와야 된다고요 소가 누워있다는 얘기 때문에 우도예요 이런거 외울 필요 없어 얘들아 어려워요 괴로워하지마 오리지네트 프롬만 외워 이상한 색이 나온다는 것만 외워 이게 마덕탕이라면 외우기 하기지 내가 지금 한목적적으로 움직여야죠 목적에 부합하게 움직여야죠 한목적적으로 하자 자 프레젠트 더 프레젠트니까 이때 더가 붙었다는 얘기는 얘가 명사라는 얘기잖아요 선물 현재 이런거구요 이때 프레젠트는 형용사겠네요 왜요 여기 관사가 있는데 여기 명사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형용사 되야죠 현재이겠네요 플레이스 동사네요 얘는 관사가 있으니까 명사겠네요 이렇게 되는거네요 이렇게 되는거네요 주차할 공간 프레젠트 어 월 얘는 동사예요 그래서 투푸 봐봐라 니네가 알아야 되는게 V라고 쓰여있어도 당연히 동사를 얘기하는걸 얘기하지만 투푸 정사 나오잖아요 동사중에 찾으라는 거예요 certain spot이나 포지션 안에 넣는거 그래서 애가 A가 이거겠네요 인프론 오미 앞에다가 두다 여기 되는거예요 두는거예요 어떤 지역에다가 풀인 두는거예요 adjective 혁용사예요 혁용사가 어떻게 아냐 얘 보고도 알 수 있지만 얘가 현재 부사잖아요 혁용사라고요 지금 그럼 프레젠트 혁용사로 쓰인 얘겠네요 그 다음 그 다음 particular position pointer area 에서 특정한 지위나 위치 또는 지역 이라는 것은 여기 있네요 장소 예 특정한 지점 선생님 얘는 명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명사를 찾으라는 거예요 명사를 부인은 투부정사 나오면 이게 동사를 찾으라는 거예요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The thing that you give to somebody 선물로 준거 이거 찬물이란 말 나오면 명사니까 얘가 명사로 얘네요 이거 따라하면 오면 뭐하니 네가 집중해서 이게 이거라는 걸 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내려가서 To give something to somebody special Formerly at a ceremony 에서 주는 거 뭔가 주는 동사인데 얘는 예 여기 되겠네요 예 She was presented an award for good citizenship 이렇게 됐네요 요거 가야 됐네요 Especially Formerly at a ceremony 뜻을 좀 써봅시다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얘는 명사로 선물 얘는 동사로 어디에 두다 얘는 형용사로 현재의 여기 얘는 명사로 장소 그러니까 품사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애들은 이런 거를 못해요 얘는 몇 형수요? 4형수죠 4형식 수동태예요 아이오에게 디오를 이거예요 주어 아니에요 얘가 원래 여기 있다는 애라고요 수동태이면서 앞으로 튀어나온 거 아냐 somebody presented her an award 그 여자에게 상을 수여했다 주다 이 말 아니야 특히 공식적인 행사에서 좋은 시민상을 수여 이 여자는 수여 받은 거야 갑자기 느닷없이 돼지갈비가 먹고 싶네요 상추와 마늘 곁들인 가자 먼저 한번 가자 그래 그래 돈은 니네가 내는 거지? 저기 가니까 이와갈비 맛있던데 가보자 얘 이건 뭐 한번 갑시다 단어는 네가 외우는 거지 은찬이는 안 갈 거야? 같이 가자 돈 가져와 은찬이가 다 먹을 건가 보지 뭐 얘는 빈칸 중요 이건 우리가 다 했던 거라 여기서 한다는 건 반복이에요 얘 큰 거 왔습니다 반복입니다 그래마도 우리가 거기서 해요 어디서 우리가 해요 이거를 스프링에서 이거 주로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예 문장들을 봐야 돼 여기는 이건 이거예요 카마 대해선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얼마나 반복했어요 카마나 전치사 명사 뒤에 관대 불가 구요 또 카마나 뭐 명사 뒤에 선포가 지겹자니 왓 불가라 구요 그냥 마더통에 써 있어요 이거 이대로 쇼 유명사 가 지겹자 절과절을 연결하는 대명사 란 말이에요 그게 뭐야 관계 대명사라구요 이 훈이 절과절을 연결하면서 대명사 라고요 아니 훈화 훈이 자체가 1h8wh에서 명사 잖아요 대명사 갑니다 티는 없구요 갑니다 자 얘는 얘 때문에 얘가 안되는 거에요 얘 때문에 얘가 안되는 거에요 이런 시험을 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거니까 나오는 거 같은데 what이나 death은 시험제가 가능해요 카마 나오는게 얘를 시험에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봐요 가자 예 같은 내용들이구요 사람이나 사분에 따라서 Jane won a gold medal which pleased her parents I have an uncle who teaches English at a middle school Hayley has many friends who always support her 답이 맞아요 별거 없어요 It is death인데요 증가정법이면 얘가 뭐하고 비교되는거야 그러니까 It is certain 혁용사가 나왔네요 It is-하고 death-saie 혁용사가 나왔네요 Are it is-하고 death-saie 혁용사 Are it is-하고 death-saie 혁용사 Are it-is-하고 death-saie 혁용사 Are it-is-하고 death-saie 혁용사 라는 말이 근데 얘들은 다 뭐야 증가정법이라구요 여기가 저 밑으로 내려서 sowient 다다음칸에 이때 강조금이라는게 있잖아요 얘는 뭐가 나온다고 진하게 써있어서 이걸로 할게요 이도사고 대사이에 이도사고 대사이에 품사가 뭐가 나오느냐 뭐가 나와? 명사 아니면 부..뭔소리야 부사 나오는거에요 피곤하고 났으면 너 요즘 잠 제대로 못자지? 시험공부하느라고 가끔 그러면 실수도 하고 그래요 시험기간에 잠을 많이 못자니까 그래 얘들은 명사나 부사가 나오면 얘는 강조형법이에요 이걸 구별하는 것은 얘들아 강조형법과 강조형법은 뭐야 뭐뭐 한 것은 바로 뭐뭐 이다 또는 다름 아닌 뭐뭐 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면 얘는 강조형법인거에요 그 해석이에요 근데 증가조형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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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되는거야? 그냥 뭐뭐 영어 한 것은 뭐뭐 영어 인상황 이다 영어 공부하는 것은 좋은 상황이다 뭐 이런거 이거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볼까요 가운데 대절이 나오든가 대절이 나오든가 대절이 나오든가 그 사이에 뭐가 온다는거야 동가로가 오면 얘가 진주 어가되고 얘가 이트가 가 주 어가된다고 모든 이스라는 유가에서 다 했잖아요 이다 키 없나요 뒤에 문장에서 할께요 키는 갑시다 연습문제 가보자 it is clear that 이러면 얘는 무슨 용법 나라의 증가조 증가조 얘는 서프라이징이 현재 분사란 말이야 놀라움을 주는 무슨 용법 증가조 얘 먼저 먼저 가 clear that Peter broke the window 자 봐봐라 이런 문제를 가지고 yeah it is clear that Peter broke the window 이렇게 되는데 얘를 강조 용법으로 뭐야 이거 that Peter broke the window is clear 아 이거 안되겠네 강조 용법 안된다 얘들아 강조 용법 안된다 못 만들어 저거 예 뒤로 뺀거라고 해 그냥 너무 허접한데 그냥 하면 얘들아 이게 대체 중학교 3학년이 할 짓이니 이게 중학교 3학년이라고 맨날 하는 말이에요 뭐냐 이거 진짜 시험기간 되면 너무 쉬운 문장들을 보니까 기가 막힌다 이렇게 뒤로 간 것 뿐이잖아 이게 뭐라가 뭐가 있어 뭐가 네 잊지도 않았던 이트만 옆에서 세우는 요 자리에 이트 세우는 거 아니야 요 네모 가로 자리에 네 테스트 2교잠 됐고요 네 별게 없어요 내리갑니다 뭐 하자는 걸까요 도대체 이유가 뭐야 도대체 왜 이런 문장을 만들어 내는 거야 이해가 안 가요 이디스가 나오면 대신 나오고 예 가십시다 A번에 3번에 A번에 3번에 강조로 5번에 그니까 이게 나도 지금 그거를 해보려고 봤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이렇게 돼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돼 버리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걸 강조한답시고 막 빼지를 못해요 그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에 강조의 법으로 되려면 얘 얘 이 강조가 될 수 있거랑 얘가 부사고 얘가 명사니까 근데 이게 강조가 되면서 빠져나가면 문장이 되게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강조로 만든 걸 본 적이 없어 내가 네 트루도 명사 다시 트루도 명사 얘는 형형사예요 아 얘는 명사형이 트루트예요 그쵸 얘가 명사고 얘는 회원사예요 얘는 강조의 법 못쓰고 이거는 얘가 지금 회원사 나온 거야 이렇게 야 간만에 아주 질문을 아주 쓸데없는 걸 하고 있어 빠져나가면 있어 치료가 무슨 명사야 저 저 오늘 지금 두 번 너한테 당하는데 참고로요 진원아 내가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면 니가 마음에 든다는 얘기야 내가 나 저 저 저 엄마가 준혁이 봐봐 얼마나 내가 맨날 데리고 놀았죠 이쁘니까 그러죠 이쁘니까 하자 얘가 보니까 괜찮아 열심히 하고 쪽지시험 보면 알아요 그렇게 듣는 겁니다 쪽지시험으로 사랑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야 니 나중에 이렇게 되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치 시험 통과하지 못했다는 건 이상한 일이다 이게 뭐하는 어려 참 힘들게 사신다 아니 이거 참 그 출판사에 다 있어요 그래서 다 받아서 하는 건데 그냥 니네 어리니까 많이 해보라는 건데 참 야 애쩌라네 투부장사는 어떻게 온다고 이런 시험 문제를 내면 또 찍고 있는 애가 있어요 어느 게 맞을까 이러고 있는 애도 있다니까 실제로 하자 대단한 문장이 없어 지금 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It is true or that 아 이건 너무 대단한 문장이 없어요 없어요 정말로 너무 뻔한 것들이 반복이에요 이거 니가 한번 쭉 읽어보면 돼요 글씨도 괜찮네요 수미를 보니까 수미칩이랑 감자칩이 생각나네요 근데 얘들아 나는 몰랐는데 수미가 무슨 말인지 아니? 감자의 종 중에 하나래요 수미감자라고 있대요 수미감자로 만든 집이 수미칩이래요 집에 갈 때 꼭 하나 사먹어 수미칩 고소해요 갑시다 또 나왔네 수미 어 여기 하나가 계속 가는구나 그러니까 요것만 바꿔가면서 계속 재활용하자는 거 아냐 지금 근데 어떤 애는 이걸 보고 지금 이거 명사 아니에요 이러고 있지 않았나 기가 막히려고 그랬습니다 진짜 이 학원에 오면 다 저렇게 돼요 금방 최적화됐네요 이 학원에 예 집에 가서 또 일러와라 엄마 날 가지고 놀았어 평생 안고 먹겠죠 그쵸? 여기서 그러면 돼 딴 데 가서 그러면 가자 자 자 더 오리진 오브 프라이 피자는 명확하지 않아 됐습니다 작년과 똑같아요 이거 얘는 지금 뭐가 생략 가능해? 준혁아 예 그렇죠 이게 생략 가능해요 그럼 얘가 미션 임파서블이 되는 거란 말이야 주간대 플러스 비도 생략이라서 someone owned by another person 그러니까 이렇게 동가로 되는 거잖아요 and is forced to work for that person without pay 해가지고 이렇게 동가로 되는 거란 말이야 그것 때문에 돈도 받지도 못하고 강요 되는 거예요 수동태잖아요 이게 강요하다인데 이즈 이즈 이즈피피니까 수동태라고요 강요됩니다 일하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돈도 안 받고 노예 슬레이브 슬라브 미트 신화 스페 응? 얘는 봐봐 얘들이 얘들이 명사가 되면 나 뭐 소리 이게 명사가 되면 뭐야 이거 나라 이랑 썼으니까 버리세요 나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형용사가 되면 그 나라 의 이란 뜻이 되잖아요 얘는 명사밖에 없단 말이야 얘는 only 명사 얘는 명사와 형사가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란말을 얘기할 때는 이 말이 돼 이게 명사로 쓰면 프랑스 말 형용사로 쓰면 프랑스의 내리 내려가자 여러 번 했어요 저거 저거 제일 앞건은 뭐였어 젊 머니란 말이야 얘가 명사되고 형용사되는 거 아니야 어 나올걸 여기 뒤에 아마 나와요 탕정증권 똑같아요 이거는 나갈 거 아닙니다 니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거 순서 꼭 기억해야 돼 이거 순서 시험에 나와 내가 이런 거 순서 반드시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순서 반드시 나와 이거 이거 순서 나온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니가 여러 번 읽어서 맞추면 되는 문제를 나랑 지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 문제 맞네 여기 좋네 얘는 니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얘는 쓸 수 있어야 돼요 니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냈는데 정말로 똑같이 낸 적도 있어요 이런 거 여기 이렇게 나온 거 예 I'll call you all right to 그니까 keep in touch with 아니야 내려갑니다 후 인벤티드 얘는 카마 후라서요 뭐로 바꿔 여기 앞에 절이 되어 있으면 했잖아 탕정증권에서 여기 절이 되어 있으면 뒤에는 뭐로 바꿔서 엔드 데이 그렇죠 얼마나 이뻐 수미집을 하나 사주고 싶네요 대답을 해야 될 거에요 저렇게 이게 이건 좀 너무 허접하죠 이게 얘가 요렇게 가면 된다는 거 아니야 스트레인지 예 아까 계속 했던 겁니다 뭐 하자 12번 같은 거 11번 일단 어법부터 바르지 않은 거 뭐야 이게 뭐 야 야 작년 거 똑같네 세상에 아 브라운이란 사람이 아니라 말이야 브라운스 스테이크라는 대문자 되어 있잖아 이건 가게 이름 아니야 휘치 돼야죠 휘치 아니라는데요 그럼 뭐야 휘치 아니면 아 되시겠죠 뭐 내려갑니다 아 요거는 같은데요 아주 훌륭한 얘기 있습니다 카마가 있으니까 데스는 안 된다 예 맞습니다 이거 휘치가 맞는데요 데트 쓰일 수가 있지만 카마가 있으면 대신 못 온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시험을 잘 봐야 돼 후 대신 쓸 수 있는 것은 그러면은 휘치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쓰이는 휘치와 같은 것을 같은 것은 그럼 데스는 돼요 근데 쓰이지 못해요 카마가 있어서 이트와 같은 것 이트 어디 있어 자 엔트 더블 헬스 버스테이크 이트가 어디냐 근데 샤늘 문자 아 밑에 이거 이거구나 고마워 어 정말 가부 같은 짓을 했네요 가보자 가보자 그래서요 이디스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는거 기대 궁가루 나온거에요 궁가루 나온거에요 그럼 얘는 가 주고요 It rains 써있네 비인칭 주어 She gave me a book but I lost it 얘는 뭐야 얘는 비인칭 주어 얘는 대명사 그것 It is clear 이디스가 나오면 뒤에 두 분석 동명사 대절라고 기대하라는거 얼마나 좋냐고 탑이 3번 아니야 이거 똑같잖아요 구조가 선생님 또 어떻게 효용사인가요 아니 비동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과거문사니까 효용사지 It is so dark 이때는 비인칭 주어예요 비인칭 주어예요 비인칭 주어예요 비인칭 주어예요 명항 거리 날씨 요일 날짜 이런거 있잖아요 Mike went back to his country and it made me sad 이때 It는 안문장 전체를 가르치는 대명사겠네 그럼 여기서 시험문제 하나 뭐로 만들고 그냥 시험문제로 어디 밑줄 칠거 같애 어디 밑줄 치고 뭐로 바꿀거 같애 뭐라고 바꾸라고 할거 같애 안드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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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챼나 안드잇을 뭐로 바꿔 왜 위치로 바꾸 이걸 카마가 있으니까 카마 위치는 안드잇으로 바꾸는거란 말이야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다구요 이문장 T 바꾸는 것까지 야 학교 자리에서 낸다 그랬잖아 스님 여기는 엔드 소재인데 이게 휘치로 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너 뭐 공부하는게 맞아 가자 예 외우셔야 됩니다 나 같으면 좋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여기 카마가 있어요 이 야비아 문제의 특징 카마가 있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요거 다음에 여기 공간이 있는데도 여기도 안 쓰고 다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휘치가 맞거나 여기 덧을 써요 덧 아무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카마가 바로 앞에 찍혀 있었다면 아마 덧을 쓰진 않았을 거라고요 아니 야비아 문제 그렇게 내요 정말 내려가자 샴푸 컴스 프롬 얘는 뭐야 이 더 헤드 메세지 앤 인트로지 투 브레이튼 이거 탕정구에 똑같이 나오지 않니 이거 제목 오리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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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푸 똑같이 나와요 상정구하고 가자 월드 샴푸 똑같이 나와요 똑같아 이걸 내가 왜 똑같은 걸 하고 있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읽고 대답하래요 로버티 뭐지 A에 부터 E 부터로 하지 않는거 A가 by 이 사람에 의해서 잠깐 전치사가 안나오는 시험이 어딨니 B는 like 어떻게 look like 뭐뭐처럼 보인다 C는 디자인 투 워크 포 인간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된거에요 만든 로봇이죠 D는 D는 어딨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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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편집을 하는게 어딨어 The play was made into 뭐뭐로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사이언스 픽션쇼로 만들어진 거라고요 TV 앞에는 on이 오는거구요 바이 아니에요 삽입문 5번이래요 5번이 어디야 요기에 들어가야 된대요 이 이유를 니가 생각해봐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사이에 이유를 이런 말에서 왔는데 그러나 그의 동생 형인가요 형인가가 제 안에 로버티가 슬레이브 워크러스인 체코 말인데 로버티 쓰자 이렇게 바꾸는거 아니야 예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는가 보죠 라보리에서 로버티로 레이버 잖아요 이게 레이버 노동 로버티가 되는 이유니까 얘는 이렇게 돼있으면 이거는 하웨버 같은게 나오자면 그 문장이 삽이 삽으로 나오는 건 니가 모의고사 하면 고등학교 모의고사도 한번 다져보게 됩니다 얘는 뭐야 허락한 휘치 얘는 테레비안 인스프리어트 에스프리어트 에스프리어트 에피킹이죠 페스팅하고 피킹하고 연결해서 아우 하도 많이 해서 외워진다 세상에 얘는 허리케인이니까 이건 뭐 반수정도 안되고 왜 이모양이야 원이 좋아하니까 워즈겠네요 원어부더 복수명사 단수동사에요 그래서 넘어가자 더 캐리비안 외워야돼 스펠링 틀리지마라 예 알려준게 아니라 단어를 스페인 탐험관이 얻은거죠 똑같아요 똑같았어요 젊은 똑같아요 탕정하고 세상에 아우 이걸 내가 왜 찍고있지 예 그냥 했던거지 했던거지만 There are many Germans 그럼 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 독일사람들 얘는 She is German 그럼 뭐야 독일인이란 뜻 아니야 독일의의 이란 뜻도 되지만 얘는 Successful German 얘는 형용사에요 독일의 German 형용사에요 얘는 인이 나오면 언어가 되는거 아니야 명사가 되면서 얘는 독일어 In English please 이런나 말이야 미국에서 한국말로 막 떠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In English please 영어로 좀 해 못알아듣겠어 이 말이죠 한국인 친구 둘하고 독일인 아니 미국인 친구 하나가 있는데 한국인 친구 둘이서 한국말로 막 이렇게 하면 미국인 친구가 얘기한다고 영어로 해라 영어로 해라 이 말이죠 네 네 아까 19번 아 아까 할 때 얘기하지 왜 19번 뭐 19번 봐보자 스페니시 익스플로러스 이 말이야 맞네 요 이렇게 되구요 얘하고 병렬이 아니라 지금 큰일 날 뻔한 거냐 이놈들아 또 동영상 다시 시갈뻔했잖아 익스피리언스드 하고 연결되는 픽트가 맞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아니라 얘가 되는 거네요 스페니시 익스플로러스가 경험했고 배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들이 멍때리고 그냥 따라만 오고 있어 왜 그래 다음 페이지 답도 그렇게 돼있구만 픽트라고 가만히 멍때리고 있니 얘들아 저 칼을 갈고 있잖아 나한테 지금 저놈이 어 진원이가 한번 걸려바라고 걸렸네요 유윈 유윈 아 쪽팔려 너희들은 뭐니 도대체 아휴 생기고만 만족해 이것들아 아저씨 아니 혼자 얼마 안 되는 놈이 이기게 만들어 이것들아 자존심도 없네 어 없어 보이네 준혁이 그냥 물이나 먹는 거지 내가 무슨 자존심 물이나 먹을래 그러면 안 돼 이놈들아 신세력에 맞서서 구세력이 맞서 이기도록 합시다 뭐 쏘리라 자 빈칸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어 잘했어 잘했어 진원아 초코바를 하나 줄게요 A에 들어갈 말 How ever 예 그러나 확실하진 않지만 얘는 알맞은 거 예 무슨 대지야 이거 접속사 대지예요 얘는 심지어 어떻게 되는 거야 날라갈 수 있죠 타동 어 안 나와 날아가면 안 돼 이거 뭐야 진관정법인데 뭘 날아가 날아가긴 예 일단 혀용사 나온 거예요 아니 똑같은 거 지루해 가지고 막 했더니만 예 집중해야 되겠네요 예 예 이거 나옵니다 빵 두조각사이에 스테이크 나온 거 샌드위치는 뭐야 빵 두조각사이에 다른 걸 넣어요 해미가 뭔가를 넣어요 그쵸 그 차이점 있다고 그 있죠 나오죠 예 거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오 다 예 여행 예